잠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윗부가 매우 혼잡합니다. 윗부에 계신 분들은 안쪽으로 조금씩만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신비의 대표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들어오실 때 환호와 함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제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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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민의 당대표가 앞으로 오고 계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먼 길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참된 나라 진짜 나라 진짜 모포 진짜를 살리기 위해서 먼 길 오시고 또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김종식 후보 캠프의 전략소통본부장 주민관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장 김종식 후보 사무실 개수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무대 왼편에 있는 국기를 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의뢰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란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급게 가지냅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질장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내 한 사람 내 안으로 이리 보전하세 다음은 순국선열및 포국영령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의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김종시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름에 달려오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밖의 사항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는 간단하게 중앙당 주요 당직자와 선대본부 위원장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광진구 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개양을 송경길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정남도당 위원장 오셨습니다.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오셨습니다. 전 전라남도 전문고지사 우기종 목포지역위원회 위원장 오셨습니다. 한국운수청구 회장 백광원 전 전남도의회 의장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중앙당 김영 대변인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후보 선거대책본부 위원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목포시의회 의장 최기동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장 김한창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지방북권 전남연대 상임 대표 신대문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정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김삼렬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목포시의회 삼선시의원 조요한 선대보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정 목포 노인회장 박영진 어르신 위원회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정 목포시의회 부위장 윤양덕 여성위원회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정 목포 청년축구연합회장 심지성 청년위원회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내비인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빠름없이 다 소개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부득이 소개드리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바쁜 일정 관계로 개소식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축하 영상을 보내오신 정세균 국회의장 김두관 국회의원 우상호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을 보겠습니다. 종교하는 목포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 의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포의 새로운 변화를 발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내외의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병식 후보는 박창시절은 저와 함께 공부했던 짝꿍이었습니다. 박창은 대학 졸업 후 기업을 거쳐 정치일을 걸었고 김병식 후보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행정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지방행정전문가로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으로 성원해왔습니다. 그는 그가 목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이제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목포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반드시 목포를 발전시키겠다는 검증된 행정전문가인 김종식 후보의 앞길에 큰 영광이 함께하길 바라며 함께 하신 목포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종현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자 후보님과 선거사원 속의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 1호 도시였던 목포가 제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목포의 영광을 다시 찾아줄 많은 미래들이 필요한데요. 목포시 부시장을 지내셔서 목포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완도 강북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발전과 배달을 이끄셨던 김종식 후보님께서 목포 제도형을 위해 큰 영광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목포를 위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김재종 노무현 증신으로 양북의 역사를 이끌어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께 가능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개소식을 뜨겁게 축하드립니다. 김종식 후보님 화이팅! 김종식 후보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종식 후보는 뭐 많이 필요 없는 놈입니다. 다양한 행정형, 지역에 대한 사랑, 고비나 민주당의 후보도 손색이 없습니다.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김종식 후보가 꼭 강성될 수 있다고 도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종식 후보가 늘 같이 하겠습니다. 목포의 발전 김종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목포가 고향이고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19대, 20대 국회의원인 전해철 의원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님 김종식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해철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저는 김종식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민주당 중앙당의 지원이 어루어진다면 목포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으십니까? 목포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정말 힘겹고 외롭게 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60년 정통을 계승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목포 시민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려고 멀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소개하며 축사를 들을 때에 목포 앞바다가 출렁이고 영산강이 넘치도록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든든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 시대의 진정한 여성 리더 주나리클 주미애 대표를 모십니다. 좋은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메인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님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님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아니 또 있어요.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 안 갑니다. 신한이 고향이신 분 많으시죠? 여기저기서 손 드시네요. 제가 막 신한에 천경배 신한군수 후보자 사무소 개소식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하시니까 빨리 신한에 사촌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천경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한신한 양암에 국회의원 재보국을 선거가 있어요. 그곳의 후보자가 바로 국회의원 후보자. 사실은 이분이 진즉에 당선이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큰 회초리를 맞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이제 다시 국회의원 포기 선거에 국회의원을 되찾아서 전남의 발전을 약속드리는 서삼석 후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삼석 후보 사무실 개소식은 못 갔어요. 여기서 분리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가 5.18 38주년이죠. 새벽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서 광주 우리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 일정을 마치고 목포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곳에서 한밤을 잤습니다. 그냥 가기가 그냥 자기가 안타까워서 제가 갑바위 산책로를 갔어요. 보니까 야경이 너무 멋집니다. 그냥 목포에 살고 싶더라니까요. 갑바위 전설이 가슴 아팠어요. 병원에 걸리신 아버지한테 밥이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서 이웃집 머슴사리를 한 달간 하고 왔더니 그 사이에 아버지가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애통절통해서 울기만 하다가 아들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바위가 나란히 쏟아올랐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갑바위 전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목포는 효도의 고장입니다. 성도 그렇게 효성을 강조하는 목포는 더불어민주당 힘을 주시는 곳입니다. 힘들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찍어주셨고 힘주셨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들은 다 목포의 준부를 부를 줄 알고 목포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저 추미애를 정치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갑바위 정신처럼 목포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의 훌륭한 후보 이미 완도군에서 완도군을 크게 발전시키고 군정을 훌륭하게 이끄신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됐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예감합니까? 네! 우리 김종식 후보를 통해서 목포가 더욱 발전하고 정말 발전이 돼야 됩니다. 목포가 고용위기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되어야 할 이제 오늘 밤 9시에 가서 제가 또 목포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시켜서 목포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김종식 후보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포가 회의한 곳으로 다시 구하를 하고 일자리를 되찾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년시절 꿈을 키웠듯이 바로 목포의 김대중의 후회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만 당연히 눈물이 좀 나려고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안 계셨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빨갱이라는 소리 들여가면서 홍준표는 빨갱이가 농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됐던 단어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남북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된다. 반드시 평화 통일해야지만 민족의 꿈과 비전이 펼쳐진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밝히셨고 6.15 정상회담을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김정은 문재인 두 지도자가 금단의 선을 나란히 손잡고 넘나들면서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한반도에 또 평화가 평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가 이렇게 마지막 군단 국가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고 획이 제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좁은 땅병을 이 안에 그 신발득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주 점잖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당 대표를 비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야지만 민심이 무서운 줄 알 겁니다.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딱 돌돌 뭉치고 단합해서 하나가 돼서 승리 해야지만 국회가 휴지통에 넣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의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헌법 개헌안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 해야지만 평화통일을 회박을 넣는 세력들도 잘못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기운을 풀어놓으시겠습니까 후보들을 이렇게 다 뽑아올리고 나니까 사실은 참 당대표로 해보니까요 욕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후보 대신 분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후보가 안 됐으니까 그만큼 상처도 깊으실 것이고 좀 원망도 많겠죠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가 다 욕을 들어야죠 이해를 해드려야죠 그분들도 언젠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드리고 하나가 돼서 뛰기고 나면 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당대표구나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는 우리 후보들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빙긋이 웃고 계시는데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해 주신 분들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 사회자께서는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종식 후보자님 경선 후보자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다 반면에 승리하겠다 이런 결의를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최규동 공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창 공동선대위원장님 신대웅 공동선대위원장님 김삼열 공동선대위원장님 우기종 우기종 위원장님 우리 집권당 집권당 괜히 한거 아니죠 예산을 가지고 오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목표를 발전시킬 약속을 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집권당 대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서삼석 무한신한영함 국회의원 후보는 국회에서 돈을 따내는 예겔위원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연락해드릴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록 도지사 후보 또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또 이곳에 이렇게 듬직한 우리 지역 일군들 다 승리하도록 해서 지방 풍근이 이것이다 정말 주변의 삶이 달라졌고 목포가 활기 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질드립니다 우리 김종식 후보는 서남권 경제 도합을 약속드렸습니다 목포가 인근 일곱개 시군과 나란히 종합발전 경제 지도를 구축해서 서로 상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희망 목표 발전하는 목표 해양중심 목표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집권당 대표로서 뒷받침하겠다 약속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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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중 대통령의 발달판 소남의 며느리 추리안협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축사해 주실 분은 전남 고국이 고향입니다 민주당 민주화운동의 주역에서 어느덧 사선 국회의원으로 목표 시민 여러분들과 만난 후에 한걸음에 달려놓으신 민주당의 힘 송영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김재중 대통령께서 유세하다는 때 그런 장면이 연상될 정도의 목표 열기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추리안 대표님께서 와주시고 여기 정말 우리 김종시 후보님 보니까 큰형님처럼 저희 큰형님하고 대학 동기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 경능이 팍팍 느껴집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존경하는 이계호 도당위원장님과 또 김용록 고지사 후보님 또 우기종위원장님이 다 행정고시 24기 다 동기들이어서 정말 환상의 컴퓨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인천시장 후보 저의 인천시장 후임으로 후보가 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다 같은 이계호와 절친한 친구고 행정고시 24의 동기들입니다. 잘 이렇게 협력이 돼서 정말 이 세 번의 완도 분수를 거치고 광유의 부시장 목포 부시장을 통해 행정에 전통한 우리 김종식 후보가 사람권 경제 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목포시장으로 돼보자 마사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목포가 지난번 국내 당 녹색 바람에 아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당을 지켜주신 동지로 늦게 감사드리고 뒤에 계시는 모든 후보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악원 전 고의의 의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조영원 최기동 김한창 이 경사였던 다 아픔을 쌓아앉고 이렇게 같이 선대에 합류해 주신 걸 보니까 목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고 이제 다음 달 6월 12일이면 북미 정상회담이 될 텐데 진통이 있습니다. 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트럼프 트위터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보고 안심을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유리그릇을 다루는 느낌입니다. 꼭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칩 속에 들어있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부상이 H 프로젝트입니다. H 프로젝트가 우리 서해아루 한 경제 벨트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속해 있는 인천개성 해지의 삼각벨트와 함께 세만금을 이뤄서 나주혁신도시를 통해 목포로 연결된 서남구로 연결된 경제 구상입니다. 우리 김종식 꼬부님의 구상과 같이 결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측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처럼 갇혀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북을 넘어서 대륙으로 연결돼 뻗어나갈 수 있을 때 H 프로젝트를 통해 환황해벨트가 만들어지고 바레만가 이 황해가 제2의 지중해가 되어서 로마 시세의 번령을 이뤘던 이탈리아 반도처럼 이 한반도가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쌓아낼 수 있는 후보는 저희 집권당 민주당 후보 김종식 후보의 된다고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외롭게 외롭게 정말 민주당 기판을 홀로 지켜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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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서 정말 우리 이기호 위원장님께서 혼자 지켜왔는데 이제 김영록 장관님 우리 김종식 후보님 같이 힘을 합해 주시고 다시 우기종 후보님 이번에 보지사를 하시다가 우리 고향을 맡으셔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고향이 고흥입니다. 고흥에서 제가 초등학교 유학인들까지 다니다가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5.18 때 제가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믿고 이제 호남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당의 중심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중심이 되고 이번 지방선언을 통해 김종식 후보와 여기 있는 우리 일꾼들을 뽑아주신다면 저도 국회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님과 함께 우리 목포의 발전 선언권 경제통합을 통해서 환황의 경제벨트의 중심에 목포가 위치할 수 있도록 적극 비판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광역시장은 여기만 송영길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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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론 외롭겠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게 전남을 지켜오고 계신 이케호 전남도당위원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네 어메어메 뭔 사람들을 겸하냐고 그랬다요 예 들어오는데 제가 15분 걸려버렸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사람으로 꽉 차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되도록 가시지도 않네 다 그대로 계세요 참 대단합니다 오늘 열기를 보니까 김종식 후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됩니다 왜 되냐면요 우리 사회자가 소개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 2년 전에 광주 전남에서 모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떨어질 때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사도입니다 제가 가서 손 꽉 잡아보면 틀림없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소개를 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목포시 부시장 저는 목포시 부시장 이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목포 부시장을 2000년도에 했는데 제 학위 1년 전에 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우리 김영록 부지사 후보님이십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목포 부시장 제 다음 후임으로 하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바로 김종식 후보십니다 정말 목포가 대단한 곳이에요 부지사 후보도 계시고 부시장 했던 사람 중에 또 딱 하나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연당 국회의원도 있고 저 접니다 또 앞으로 목포시를 이끌어 가실 또 김종식 후보 같은 분도 계시고 대단한 목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김종식 후보라는 것도 아프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음직하고 또 그동안에 해야 될 잔인은 다 거친 꼭 해야 될 일은 다래요 그런 후보가 바로 김종식입니다 맞죠? 박수 한번 주세요 방금 우리 송영길 공 출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또 좀 틀린 것도 있어요 저하고 우리 김종식 후보님하고 목포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유기종 후보 유기종 이 셋이 행정 거둔 것이 제24의 동기생들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근보다 제가 나이가 훨씬 젊거든요 우리 김용록 후보님은 저희들의 3년 선배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송영길 김용록 우기종 이렇게 떨떨 있어서 우리 목포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힘껏 김종식을 도와서 목포가 옛 전남의 중심도시의 위상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김종식 후보가 참으로 소중한 분이세요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당 대표님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그런데 이 개소식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같이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 주민의 대표님께 힘찬 강차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목포는 목포입니다 목포 와보니까 같이 우리 김종식 후보와 경쟁을 했던 분들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님 또 조요한 3선 목포시의회 의원 그리고 김한창 후보까지 모두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자리에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똘똘쳐서 김종식과 함께 하는데 김종식이 반드시 목포를 이끄는 걸 큰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오래도 목포는 전남의 중심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포가 우리 전남의 큰 형님입니다 목포가 잘 되고 목포가 발전되어야 이 선안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고 또 전남 제1의 도시 유호수도 발전할 수 있고 전남의 또 다른 중심 수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시장은 든든한 사람 그래도 집권 여당에서 팍팍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15분 걸려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사람 인파를 해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목포 대세는 김종식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 뒤에는 또 우리 등근한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김종식과 함께 우기용과 함께 김영록과 함께 사상섭과 함께 놀던 눈쳐서 전남과 목포구 발전을 발작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재욱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종식 후보와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더 뜨겁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전라도 전라도 전도천년을 맞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문재정부 초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성공시대를 열기 위하여 전남의 곳곳을 누비고 계십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를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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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당 동지 여러분 우리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호남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일본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오늘 목포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은 정말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미애 당대표님 그리고 우리 송영길 최고위원님 양양자 최고위원님 함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가 다녔던 어느 개소식 번호가 가장 열기가 높은데 바로 이렇게 중앙당에서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정식 후보가 워낙 인기가 높아서 그렇죠 예 예 정말 정말 추미애 대표님 오늘 오전에는 진도 가서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진도 서음이 깔아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열렬히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 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님 큰 여성이지만 큰 정치인 탄핵 정복을 선곡적으로 이렇게 촛불혁명으로 반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6.13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 주여 추미애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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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화남 정치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큰 꿈을 꾸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방경제를 맡아서 우리 환, 서해 경제권을 힘차게 이끌어줄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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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김종식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안도 출신입니다. 안도 출신인데 정말 제가 완도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해남진도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안도 군수하실 때 제가 봤습니다. 청해포구 우리 장보고 세트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크게 관광객이 완도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TV 세트장 영화 세트장은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완도만 성공을 크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김종식 후보가 완도 군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고 싶은 섬 우리 청산도를 슬로우시티로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어떤 섬을 만들었습니다. 슬로우시티 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산도만이 전국 슬로우시티 중에서 가장 많은 전국적인 관광객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시죠? 왜 그렇겠어요? 바로 김종식 후보가 완도 군수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완도에서만큼은 예산 다 따오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다 만들어내죠. 또 섭외해가지고 서울 가서 방송국 가서 그런 일 다 해가지고 군수가 완도 발전시킨 겁니다. 이제 우리 목포 서남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도창 소재지 제1의 도시로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저렇게를 맞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H벨트 한 경제 벨트의 첫 시발기가 목포입니다. 이제 우리 목포를 경제 문화 광당 어둠 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후기를 받고 있는데 시장은 바로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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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목포가 꼭 필요로 하는 인물 목포가 절실하게 부르고 있는 인물이 저는 바로 능력 있고 일자라고 대회 홍보 잘하는 김종식 후보라고 감히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께 보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김용록이도 우리 이계호 최고위원님 가셨네요. 선당 우사로 정말 우리 전남발전에서 혼자 뛰셨어요. 이제 김용록이 함께 뛰고 김종식 함께 뛰고 우리 도의원 시위원님 함께 뛰어서 목포 발전 전남의 권영 시련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종식 파이팅입니다. 우리 부모도 무릎에 힘내시라고 다섯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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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번 목포에 민주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신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우기종 위원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기종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와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김동식 후보를 위해서 와주셨다는 점. 또 하나 우리 추미애 대표님, 야외자 대표님, 김용록 후보님, 이계호 의원님, 소영길 의원님, 그리고 우리 대광 의원님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하셨다던데 또 그것보다도 이분들 말씀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가름 스타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가을쯤 됐습니다. 세 젊은 청년이 전남도청에서 만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영암의 김학정 수습상관, 우기종 수습상관이 하숙을 받았습니다. 그 하숙집에 매일 아침마다 오시는 분이 김종식 수습상관입니다. 가끔은 하숙집에서 같이 밥 좀 먹고요. 또 그래서 도저히 건물로 주러 갑니다. 그 도저히 하는 것이 지금 광주행입니다. 그 당시는 탄원도 아직 잘 없어지지 않았던 5.18의 산체가 늘어남아 있는 옛날 전남도청입니다. 그 전남도청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와 있었던 사람이 이계호 수습상관입니다. 그 젊은 세 청년들이 오늘 다시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목포시장 후보로 또 두 유일의 우리 집권 여당의 후보로 그리고 목포시 지역의 회담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 사람이 목포를 해서 목포를 목포답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씀드리죠. 문재인 민정수석과 한번 같이 일했고요. 문재인 비서실장하고 한번 같이 일했습니다. 두 번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목포시 지역위원장으로서 세 번째 가치를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할 때 세 번이 모시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 김정식 후보를 항상 같이 모시고 다녀서 우리 목포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그동안 정치가 있어 온 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여도 정부와 같이 하는 집권 여동과 같이 하는 그런 목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목포를 목포답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만 목포가 가장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전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우리 김정식 후보들입니다. 우리 청년 대표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걸음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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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국사회가 대한민국사회가 아직 정치사회에서 지방행전소에서 하지 못한 실험이 딱따랐습니다. 완도에서 3번 분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완도에서 3번 분수하시고 다시 원인이 연을 담았던 우리 목표에 가서 다시 한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새로운 실험이 정말 우리 한국행전소에서 새로운 실험입니다. 이분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 목표가 다시 한번 목표답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수코세 참석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 도회원 후보들을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분들은 같이 당선을 시키셨으로 우리 김정식 시장과 김용록 도지사와 같이 우리 목표를 목표답게 만들던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미애 대표님께서 다음 일정으로 인하여 먼저 출발을 하세요 하오니 우리 나갔을 때 큰 박수와 환호로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배워가겠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29일 평화관단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목포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상은 아직도 우리들의 귓가에 생생합니다. 민주 개혁신을 위해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원동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호남 출신의 여성 여성 전라남도 화성군 2학년 쌍봉리 345번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양영자입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님 지금 가셨는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추미애 대표님이 누가 양행을 했습니까 추미애 대표님을? 김대중 양양자를 누가 양행을 했습니까? 문재인 자 추미애 대표는 호남의 며느리 양양자는 영남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호남에 오면 제가 손 아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남을 가면 우리 추미애 대표가 또 선위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벌써 두 번 떨어졌습니다. 천정배 후보한테 4.1섬에서 떨어지고 이번에 광주 부시장으로 계셨지만 광주시장 후보 이용석 후보님께 졌습니다. 앞으로는 안 지겠죠? 그래도 호남의 딸인데 추미애 대표도 우리가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양양자 만드실 거죠? 제가 추미애 대표님하고 딱 9살 차이입니다. 자 9년 후에 여러분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식 후보님 탁월한 영양, 실력, 그리고 풍부한 경험, 목포 우리 목포의 선장이십니다. 그 선장을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놔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훌륭한 목포호의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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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두 달 전에 부산에 가셔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부산의 그랜드 비전에 20조 원을 쓰겠다. 그게 부산항 비전입니다. 자 우리 김종식 후보님 이제 목포항 비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조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목포는 유달산에서 내려다보면 사막도, 갑바위, 평화강장, 그리고 매달도 천혜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부산항도 부산항이지만 목포항이 선항권의 관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 어디 가셨어요? 여기 계신 분은 꼭 당선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종식 후보님을 필두로 아빠는, 아버지는 가를 찍고 어머니는 나를 찍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딴 데 찍으시면 안되고 우리는 다를 찍으면 우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가는 잘 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엄마들의 입표입니다. 엄마들은 나를 찍고 우리는 모두, 나는 다를 찍으면 다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포에서 출마하신 출마하신 우리 후보자 모두가 한병의 나머자도 없이 당선하는 한데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산봉주의 장영선 최고위원님의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다음 순서는